이번 문제는 우리 3월 학평 2021년 시행한 문제 13번 문제입니다. 함수 fx 엄청 복잡해 보여요. 그쵸?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지수함수죠? 지수함수인데 여러분 딱 이거 보자마자 지수함수 등장하는 순간 이제 막 식으로 계산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어요. 꼭 기억하세요. 지수함수, 로그함수 등장하면 그래프 그릴 생각 준비하고 있으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프 그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릴 건데 소리 너무 어렵잖아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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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x가 변수잖아요. x가 섞여 있고 a가 섞여 있어서 버려 보이는 거지 x가 변수라는 걸 꼭 생각을 해주면 x랑 관련이 없는 요런 애들은 그냥 상수예요. 어떤 일정한 상수값입니다. 괜찮아요?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 그래프를 좀 그릴 수 있어야 될 것인데 특히 이 문제의 포인트는 바로 지수함수 그래프 중에서도 점근선에 대한 얘기를 꼭 체크를 해줬어야 되는 겁니다. 자. 한 번 선생님 이거 문제 풀기 전에 이 얘기를 좀 먼저 갈게요. y는 e의 x제곱 그래프가 있어요. 이거 그래프 지수함수 그래프 밑일보다 크니까 증가하는데 항상 고정점 꼭 체크해 주시고요. 고정점 꼭 찍고 가셔야 돼요. 고정점 찍어주시고 또 다른 중요한 선 하나가 바로 점근선이었어요. 맞죠? 이 점근선이 얼마죠? y는 0입니다. 자. 이 그래프랑 이제 얘를 지수함수를 평행이동한 이 그래프를 또 한 번 볼게요. 이에 x-2 더하기 3을 한 번 살펴보자고요. 그럼 얘는 x축으로 얼마만큼 x축으로 2만큼 x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하죠. 이렇게 평행이동하고 그 다음에 y축으로 얼마만큼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합니다. 이 얘기는 쭉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y축으로 3만큼 올라가는데 올라가는데 함수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누구도 같이 올라가야 되냐면 이 점근선도 같이 따라서 올라가게 될 거예요. 자. 여기서 선생님이 얘기해 주고 싶은 건 뭐냐면요. 그럼 이제 3만큼 올라가겠죠. 지수함수의 점근선은 무슨 평행이동이? y축 평행이동이 역량을 줍니다. 괜찮아요. 다시 지수함수의 점근선은요. x축 평행이동 안 많이 받자. 점근선도 계속 그대로야. 근데 y축 평행이동을 하는 순간 그 순간 바로 점근선이 같이 움직이게 된다는 거. 그 포인트를 잡았다면 이 문제는 그 포인트만 제대로 알면 사실 되게 쉬운 문제예요. 다시 한 번 보면 x가 3보다 작아요. 2의 x제곱 이렇게 생겼는데 이 밑에 있는 그래프는 변수가 여기 적혀 있단 말이에요. 4분의 1의 x 플러스 a인 거니까 얘는 뭔가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a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예요. 근데 뒤에 있는 건 그냥 상수라니까요. x랑 관련이 없으니까 그냥 상수야. 상수는 뭔가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이 된 거예요. 오케이? 어? 그럼 여러분 바로 점근선 찾을 수 있어? 없어? 바로 점근선 찾을 수 있어. 얘가 3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점근선이 y는 3 이렇게 생겼던 것처럼 얘는 점근선이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점근선이 y는 마이너스 4분의 1의 3 플러스 a 더하기 8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오케이. 네. 괜찮죠? 그래서 이 포인트 잡고 이제 문제 한번 다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 그리자. 지수 한번 나왔으니까 그래프 그려줄 건데 2x 그래프 너무 쉬워요. 증가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쵸? 근데 3보다 작은 쪽만 그려주래. 3 대충 뭐 이 정도 있다라고 칩시다. 그래서 3 갖다 집어넣어주면 이게 얼마거든? 8이에요. 8. 그래서 3보다 작았을 때는 2x 그래프 이렇게 그려줄 건데 3보다 크거나 같았을 때는 어떤 그래프인데? 일단 밑이 4분의 1이고요. 여기 x제곱 있잖아요. 밑이 4분의 1이라는 얘기는 0과 1선이기 때문에 함수는 감소함수의 형태를 띄고 있을 거야. 그치? 그리고 이제 우리 앞에서 문제 풀고 왔지만 혹시 연결이 되나? 네. 연습이 좀 조금 별로 없어 보이는 말이고 혹시 산에서 연속이 되나? 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프를 제대로 좀 그려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번 3 갖다 집어넣어보자. 오? 산 갖다 집어넣어보니까 이거 지금 싹싹 사라지면서 8이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산 갖다 집어넣었을 때 8이야. 그 다음에 무조건 지나면서 감소하고 있으니까 이런 형태를 지금 띄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내려갈지 나도 몰라. 어디까지 내려갈 거야? 몰라 몰라. 이거 점근선 따라갈 거야. 한 말이야. 괜찮아요? 네. 근데 이 문제에서 y는 fx는 있는 점 중에서 y 좌표가 정수인 점의 개수가 23개나 나와야 된대요. 그럼 따로 또 한번 생각해보자. 왼쪽. 왼쪽부터. 정수인 거? 정수인 거 일단은 0은 절대 안 돼. 정근선 얘는 0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y는 1, 오케이. y는 2, 오케이. y는 3, 4, 5, 6, 7, 8까지 여기 지금 1개, 2개, 3개, 4개, 5, 6, 7, 8개 나옵니다. 아직 8개밖에 안 나왔잖아. 23개나 나와야 되는 거거든. 그렇죠? 근데 아까 지금 방금 했지만 얘는 지금 감소하고 있어요.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꿈으로 더 먹고 가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어? 여기서만 지금 몇 개죠, 지금? 여기서 8개? 이거는 한 번밖에 카운팅이 안 돼요. 동시에 만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8개에다가 7개 더해지는 거니까 오! 여기서 벌써 지금 15개 나와버렸다. 괜찮아요? 어. 그럼 이제부터 밑에 몇 개만 더 추가가 되면 돼요. 밑에서 교점을 갖는 게 그러니까 y 좌표가 정수인 게 8개만 더 나오면 되는 건데 이미 여기 이제 0은 하나 올 거란 말이에요. 이제 와야 돼요. 그러니까 x축 밑으로 얘는 무조건 내려가야 돼요. 한 개 더 나왔죠? 한 개 더 나왔고 7개 더 내려가야 되잖아. 맞죠? 그러면 어디까지 갈 거야? 하나, 둘, 땡땡땡 자, 여기까지 갈게요. 너무 기니까 y는 1, y는 2, 땡땡땡 어디까지 가야지 23개가 채워지겠어요? 우리 y는 7까지 와야 되겠죠? y는 7까지 이렇게 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지만 자, 여기서 아까 8개 내려오면서 7개 그 다음에 여기 한 개 추가해서 16개에다가 하나, 둘, 셋, 넷 여기 사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7이죠? 7개 추가돼서 23개가 딱 이 상황이 우리가 원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럼 얘가 이제 더 이상 정수점이 나오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거를 막아주는 게 바로 점근선인 거예요. 점근선 점근선이 어디까지만 있으면 되냐면 이런 식으로 있겠죠? 점근선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 마지노선 점근선이 점근선 누구라고요? 마이너스 4분의 1에 3 플러스 a 더하기 아까 얼마였죠? 8이죠? 이 점근선이 7보다는 무조건 작아야 되겠죠? 점근선이 7보다 위에 있어버리면 이 점을 우리가 절대 가질 수가 없잖아. 점근선은 절대 만날 수 없는 점이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7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7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아, 마이너스 7이죠. 자꾸 마이너스 마이너스 7 그러면서 마이너스 8보다는 어떠면 돼? 마이너스 8보다는 위에 있으면 돼요. 그쵸? 마이너스 8이 절대로 될 리는 없겠죠? 하지만 마이너스 8이어도 괜찮지. 그치? 이 점근선 자체가 마이너스 8이더라도 이런 등호도로 가는 거 좀 헷갈리면 그렇다 한번 치자 하고 보시면 괜찮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8이라고 치자. 어쨌든 얘는 점근선은 절대로 그 값을 가질 수 없어요. 점점 다가가고 있는 그런 점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8이라는 값은 점근선이 얘 덜어도 절대 카운팅이 안 됩니다. 괜찮죠? 그래서 끝! 이제부터는 지수 부동식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말 넘겨주시면 마 16에다가 마이너스 4분의 1에 3 플러스 A제곱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15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우리 마이너스 버리고 갑시다. 그래서 마이너스 버리고 가시면 16 4분의 1에 이것도 4분의 1 가지보고 4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가도 되죠. 왜냐하면 4분의 1은 4에 마이너스 1제곱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이랑 지수랑 곱해주면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겠다. 그쵸?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얼마가 돼요? 얘는 15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그래서 이거 이제 이 사이에 오려면 끝났죠. 우리 A가 또 무슨 수니까 정수니까 얘가 뭐가 되면 되겠구나 얘가 2가 되면 딱 16 만들어지는 거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A값이 얼마가 되겠구나 마이너스 5가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